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우상이 짜고 얘기를 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면 이기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이기면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자유로운을 닮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는 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메시지를 자유로운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너스는 보너스는 이게 아니라 보너스는 여기소는 아니라 어? 가방 옥이?! 보너스로 오, 보너스로 박일한 그리 잡은 오도onya 오도ainen 오도 osoby 아니 왼 안나